도박과 술, 인터넷, 마약 등 4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9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같은 다양한 중독을 우리 사회에서 추방하기 위해서 교계 중심으로 구성된 중독예방시민연대가 중독추방의 나라를 선포하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도박 중독률은 7%, 260만 명에 달합니다. 인터넷 중독자는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을 합쳐 233만 9천 명. 알코올과 마약류 중독자는 통계가 잡히지 않는 이들까지 감안하면 최대 350만 명과 100만 명까지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중독 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우리 사회가 각종 중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성 파괴, 가정 파괴, 모든 중독 추방하자! 추방하자! 심각한 사회적 중독 현상에 대해서 교계가 5월 29일을 중독추방의 날로 정하고 중독예방과 치유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중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관련법 정비와 예방 캠페인, 중독자와 가족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독 예방 교육들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총체적인 접근이 전만 실정이며 중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의료 지원, 생계 지원, 재활 지원 등이 매우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독자 한 사람으로 인해 그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는다면서 5월 마지막 주일을 중독예방주일로 정해 교계가 중독예방문화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경기도 과천 경마장 앞에 도박 중독자를 위한 교회를 세우고 이번 주일부터 거리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서 신앙으로 치료를 받아서 회복이 되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또 다른 도박 중독자들을 위해서 전도하며 신앙으로 치료하도록 그들을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본면하는 현재 도박과 알코올, 인터넷 등 각종 중독을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예방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